오늘은 로마서 13장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절 우리 합동합니다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부터 나왔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지 참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난폭한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또 통치하는 시대에 정말 살벌한 시대인데 그때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받은 그 당시의 교인들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이 어느 것 하나 쉬운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왜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성령을 받고 난 성도들이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 참된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 계신다 진짜 통치자가 계신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주인들 그리고 총독들 그 군인들의 그런 학대와 가혹한 통치보다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주인들이나 통치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세에 복종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또 예배세에서 굴로세에서에도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참된 왕 예수 그리토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세상의 어려움보다 더 큰 힘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또 마찬가지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나왔다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이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세상에 권세 잡은 당시의 총독들 그리고 군인들 다세라는 관리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도 세금을 바치도록 해라 7절에도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래서 7절에 보면 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죠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는데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있고 또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세림을 받으라 그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노리는 사람들은 이 현실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죠 복음은 밖에 있는 현실의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는데 그 힘을 쏟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인이 되기를 힘을 쓰고 그 의인들이 그 사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공의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먼저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마십시오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잃은 것이나 바람 없습니다 9절,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개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개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개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개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로마세를 보면서 3장의 속재함, 의롭다함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장의 속재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성냥의 복음이 나타나 있고 12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고루간 삶,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개명의 말씀들이 복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 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노리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개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개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고 동행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삼을 받았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면 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귐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깊이 들어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악인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라고 성경 곳곳에 요한 2서에도 요한 3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개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개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와 함께 동거하리라 함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신 그 사랑을 받고 나도 나도 주님처럼 내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금이란 구원의 보금과 천국의 보금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보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구원의 보금입니다 천국의 보금은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나도 형제를 용서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보금입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에는 삶이 나오잖아요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함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개명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세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개명 한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 보시라고 그랬죠 왜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사를 쭉 보면 처음에 3장, 4장의 믿음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다의 속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드디어 12장부터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주님의 속죄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에서도 사랑에 대한 개명, 용서에 대한 개명이 나왔지만 오늘 또 확인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개명, 10절의 악을 행치 말라 그리고 그 사랑은 열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확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개명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개명을 행하는 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는 삶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14절까지는 바로 주님 오심 신부 담장의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죄의를 범하는 삶은 잠들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는 삶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게 깨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들 있습니까 아직 잠들어 있는 거죠 아직 단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라 1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처럼 단정히 행동하십시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물러나거나 대표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런 우리들이 변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행동을 위해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 이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처음 믿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이란 맨참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주님 재림 때 진노에서 구원입니다 심판대에서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진노에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스 5장에 보니까 장차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이 아니죠 로마스 3장에 죄의 용서함에 구원이 있고요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에서 구원이 로마스 8장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응답이 되고 이제 12장 이후에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킴으로 장차 진노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행실 어둠 행실을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퍼서 3장 21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함처럼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죄를 벌이는 회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또 죄를 지어도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로마스 6장 1절에 로마스 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스가 보배롭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로마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스의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를 이기는 삶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주님을 닮은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로마스 12장 1절 우리들의 몸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로마스 12장 2하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도 내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로마스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제일 목적은 로마스 8장 1절에 죄를 이기는 힘이 첫 번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성령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에스켈스 36장 27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 영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예배로 그 몸이 연락되는 자들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를 확인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토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력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 그리토로 옷 입으라는 말씀은 이 옷은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게시록 19장에 보니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할 때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죠 청함을 받은 자란 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창국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도로노스를 벗어버리고 두루마기를 빨아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빛나고 깨끗한 샘 앞으로 담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그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옷을 내 스스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욕의 삶 죄의 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이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도 공급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때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성령의 비 같은 성령의 담배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